신천지를 낳으십니까?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별금입니까? 완전히 영생이지? 지금 경기에서 사람 잡아놨습니까? 사람 잡아놨습니까? 우리는 신천지 교회 측에 교주 이만희 씨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이만희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다. 신천지 측에선 4만 5천 신도를 이끄는 교주님치곤 지나칠 정도로 소박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만희 씨가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칭했는지 궁금했다. 그 사람은 박사다. 그죠? 재림예수라는 걸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재림예수냐고 물어봤는데 나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나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세요. 그거는 나를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기자장마 소개를 하는 소리겠지. 그렇다면 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그 영생은 어떻게 된 것일까? 총회장님은 영생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고 재림예수라고 자칭하신 적도 없고 그런데 신도들이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영생이나 미는 게 없다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설명은 그대로거든요. 아까 제.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총회장님께서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를요?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가면 살기고 저거랑 죽을 것이지. 자기가 뭐 더 살고 있다고 더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은 이제 총회장님께서 영생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러면 그 막걸리 봐줘야죠. 고마우니까. 그렇게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자녀들. 남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이 전부였다. 이만희 씨는 부모들의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여기에 이 사람들 밤나 우리 여기 와요. 저거 그 애들 잃어버렸다고 이 거짓말은 이놈 보면 애들 찾아버려 버려주지. 원망놈으로 내놓으라고 대부한다고 막 이래. 하나하나가 자기 힘듦만 그만두겠지. 놔두러 갑니다. 하게. 그래 어디 있냐 이래 얘들이. 이놈이 외로하나 나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시오. 말이 안됩니다. 피레미 같은 사람들이 딱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사람은 여기 부뚜리 매놨나 가둬놨나. 뭐하는 겁니까. 하도 부모들이 말 많으면 그 애들도 못하게 합니다. 아아 필요없다 가르치게. 그 때문에 왜 말 들어야 되냐. 우리가 너한테 말 들을 이유가 뭐냐. 지갑까지 가르치주고 잘해주고 말. 왜 말 들어야 되냐. 신천지 교회의 총 본상격인 과천 신천지 교회. 몇 번의 요청 끝에 우리는 그들의 수요 예배를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된 후에야 제작진의 교회 입장이 허락됐다. 신천지는 이 쇼핑센터 구층의 사용 용도를 문화시설로 신고했기 때문에 종교집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미 과천시청의 개고장까지 받았지만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다. 신천지 측의 자랑처럼 교인들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였다. 이날 이만희 교주는 설교의 상당 부분을 PD 수접 방영을 석토하는 데서다. 그리고 제작진을 의식한 듯 신천지를 인정한 종교계 저명인사들이 남겼다는 확인서를 강조하며 낭독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영의 희락 박사라 하는 사람들 희락 교수라 하는 사람들이 영에 와여 자기네들 침필로 세계에서 천하에서 최고의 짐이라고 한인사임 해놨습니다.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확인 인정서. 본인은 지난 9개월간 신천지 교회와 기독교 무료신학원의 교회와 교제 및 증거의 말씀을 확인한 바. 제작진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몇 번씩 강조했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학과 응급을 다 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영에 와여 확인하고 배우고 했다는 것을 설명서 난 겁니다. 이 사람도 초회장이고 이 사람이 신학총장이 그런 사람인데요. 자기 신학에 와여 좀 가르쳐달라고 교수 초빙을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또 전직교회에 태어난 자리에요. 신천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따르면 교주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을 계승해 신천지를 창립했다고 돼 있다. 장막성전이란 1960년대 과천을 중심으로 맹위를 떨쳤던 신흥 종교였다. 10대의 나이로 장막성전을 이끌었던 이가 바로 유못이다. 그는 1980년 교회의 모든 재산을 기성종단에 넘기고 신학공부를 하러 도미했다. 이만희 씨는 유모 씨가 배도했다고 주장했다. 재물도 어디서 없었지 교회에서 없었지 다 어디서 적고 있는데 멸망이고 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끈다 뿐 것입니다. 끈다 뿐는데 이 유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했으나 나이 어릴 적에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들 이런 꼴이 안 생겼죠. 자기가 이것을 갖다 줬고 서니까 완전히 끈다 뿐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장막성전이 있던 과천의 털을 잡고 최근엔 과천을 성지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 6만 명의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신천지 측의 꿈이자 목표다. 저는 왜 성지가 됩니까? 우리나라 왕이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되면 그 집을 왕의 집이라고 인정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과천에 한 번 좌우 갖다 하자. 이거 하나님 방에.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